1프로TV 장사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털어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연타석 상승인가요? 거의 연타석 맞고요. 이쯤이면 이제 잊으셔도 될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편안한 장이었습니다. 정말로. 솔직히 어제까지는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었고요. 어제도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특히 저희가 시장 매매를 할 때 3일째 상승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래소가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고무적이었고요. 잠시 좀 11월 잠깐 말씀드리자면 11월까지가 저희 7월부터 11월까지가 5개월 연속 음봉이었습니다. 5개월 연속이요? 네네. 거래소가. 그러니까 5개월 연속 음봉이 거의 안 나왔었는데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 7, 8, 9, 10, 10일이 다 음봉이었어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12월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11월 달에 2조 5천억을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좀 나왔었고 12월은 저희가 지금 3거래일 장을 열었는데 3거래를 합쳐서 2조 샀습니다. 외국인이요. 네, 합쳐서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음봉 나올 때 2조 5천억 산 기울기와 3일 동안에 2조를 샀는데 지수가 거의 80포인트 이상 올랐다는 걸 봤을 때는 시작은 좀 산뜻합니다. 12월 초는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다들 FMC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진통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결과 발표가 2중도 걸린다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진통이 있다라고 최근 시장을 예상을 해왔지만 시장은 항상 그것보다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금 빨리 금요일을 기분 좋게 끝내지 않았나 싶었던 거고요. 소위 이제 오늘 시장을 열어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급락했다 올라왔을 때 소위 저희가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면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얘기하고 떨어지면 창피하니까요. 그리고 직원들끼리도 이제 바닥 찍었나? 그럼 하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높아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소리는 바닥이 안 나올 때 바닥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저희 경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시장이 급락 나왔다 올라올 때 좀 시장 매수세를 보면은 이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장이 시작을 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시장이 빠질 때 오늘 시장이 좀 그랬습니다. 아침에. 그러다가 12시 중반 정도에 외국인이 드디어 매수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전환을 한 다음에 1시 정도 넘어서 개인이 매수를 했던 개인 물량을 팔고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2시 이후에 기관이 매수 전환을 하는 순간 2시 45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 꾸준하게 올라섰던 적이 많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락이 없었던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팔면서 외국인 그 물량을 받아 올렸고 마지막에 그거를 못 참은 기간까지도 마지막 물량을 잡으면서 올렸기 때문에 특히 금요일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개인전환 그 다음 주가 그게 나빴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런 시장이 좀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 저희가 수요일에 제가 왔을 때도 IT, 자동차, 조선, 철강 다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 이런 섹터도 올랐는데 오늘 오를 때 특정 업종의 쏠림으로 잡아낸 바닥이 아니고요. 섹터 모두가 2, 3일 연속 고르게 올라가면서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 이게 모든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다 올라왔는데 모든 섹터가 전부 주도주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를 시장의 컬러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12월 1일 날 60포인트 올라올 때 상승 종목 수가 700개 정도였거든요. 하락 종목 수가 120개. 오늘은 지금 23포인트 올라서 2,968포인트입니다. 그럼 별로 그렇게 오른 건 아닌데 상승 종목 수가 12월 1일보다 더 많습니다. 807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은 9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컬러 자체가 안도 랠리가 나왔다는 게 좀 더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전반적인 시장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조금 더 고무적이었던 점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삼거래운속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요. 코스닥이 기관이 순매수를 했는데 거래소는 기관이 886억. 주체는 그래도 그래도 금융투자 연기금 고루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980억을 샀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거래소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 같은 경우가 금, 투, 보험, 투, 신, 사모, 연기금까지 다 샀습니다. 코스닥 5일에. 그런데 저희 개별 종목 매매할 때 한 종목을 기관들의 모든 섹사가 다 살 때 수급이 굉장히 뒤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코스닥이 오랜만에 이 패턴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냉소적이지도 않게 시장을 바라보면 다음 주에 그래도 우리가 시장이 좋아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섹터를 좀 더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고 약한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비워내더라도 강한 섹터로 내가 좀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씩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일단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가 낙스닥 선물을 좀 밀릴 때 낙스닥 선물을 좀 밀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미크론이 하와이도 뚫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와이도.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시장에서 아침에 악재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오미크론 확산이 되면 시장의 악재고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수 5천 명 넘는 건 당연한 거고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그분의 잔여분까지 확장이 됐고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약한 장 같은 경우는 이게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밀어버리지 않고 방역 대책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5호까지 꼿꼿이 올라왔다는 점 같은 경우도 조금 고무적이었고요. 이게 방역 강화 대책이 6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사적 모임 같은 경우가. 10명에서 6명으로 수도권은 그렇고.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 필수 시설 같은 경우에 방역 패스가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 나왔는데. 비수도권은 12로 해서 8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볼 분은 지난주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진단키터 업종이 굉장히 셌었는데 진단키터 업종이 월요일 날 하루 셌었고요. 이번 주 내내 맞았습니다. 오늘 조금 올랐고요. 오늘 조금 뭐 1, 2% 반드니까 반등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말 사이에 그것도 이제 진단키터도 월요일 날 시가가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베팅하셨던 분들과 등이 이번 주 내내 맞은 거예요. 매물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가 나왔었냐면 재택근무라든지 그리고 원격 교육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미리 퇴었던 종목들은 밀렸고 몇몇 종목들 그런 섹터에 있는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튀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트가 그래 조금씩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번 주에 시장이 조금 어려웠다고. 뭐 저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빼놓고는. 어려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나 매매 패턴을 찾으려고 그쪽으로 들어가셨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다 망한 거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매하실 때 이제 좀 트렌드를 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 최근에 수요일 날 장이 강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메타버스, NFT, 이론적 섹터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약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미국 장이 날딱 선물이 약할 때 그때 같은 경우도 그쪽이 약했다가 이제 위메이드가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는 다른 종목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마다 그 섹터의 대정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조금씩은 바뀌게 되는데 오늘은 단연코 NC소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NC소프트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5.5% 올라서 끝났고요.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리니 W가 런칭을 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견주학의 흥행은 여전히 지속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적 개선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지만은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NFT화된 게임 자체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 펄어비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라든지 소위 P2E 게임으로 특화된 종목들이 강하게 쳤다 밀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밑에서 올라오니까 막상 W게임즈라는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르다가 P2E 안 한다고 해서 빠졌다가 굉장히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밑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P2E뿐만이 아니고 다른 원래 게임즈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을 오늘 NC소프트가 조금 당겼다. 불을 당겼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즈가 올라오게 되면은 기존에 강했던 섹터가 엔터가 있지 않습니까? 엔터 엔터. 엔터 오늘 불 뿜었습니다. 오늘. SM이 11% 올랐고요. 하이브. 하이브 7.4%. 하이브가 아침까지는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장이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올라오니까 오후에 팍팍팍팍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이브도. 솔직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른 엔터주 빠진 것보다 최근에 오를 때 하이브가 급하게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BTS 멤버들이 처음 올랐다고 해서 그랬다네. 어제 뉴스가 많이 나왔죠. 어제 그래서 평소에 하이브가 빠지는 폭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하락폭을 오늘 거의 뒤엎었습니다. 7.4% 정도 올랐던 상황이고 물론 이게 오미크론이랑 거의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오를 때는 오미크론 전파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치명률이 줄어들고요. 그러게 되면 엔터주가 원래 올랐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콘서트, 리오프닝 같은 부분이 충분히 작동이 못 됐었다가 오늘 그런 부분이 시장이 좋아지면서 약화가 되면서 엔터까지 같이 작동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이라든지 엔터 섹터 그리고 오후에는 메타보드 섹터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차트가 많이 좀 깨졌었습니다. 깨졌는데 한 2, 3일 정도 차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메타보드 종목들을 하나씩 다 눌러봤더니 많이 수렴을 했더라고요. 지난주까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건드리기 애매모한 상태였는데 수렴에서 어느 정도 삼각수렴 패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간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그쪽으로 뭔가 다시 뉴스화가 나온다면 그쪽부터 한번 다시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섹터가 움직이는데 그리고 또 움직이는 게 연관이 되면 5G 섹터가 움직이는데 아까 엔치소프트가 게임을 좀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G에서는 RF 머트리얼즈 회사가 있습니다. RF 머트리얼즈요? RFHIC의 자회사거든요. 그런데 RF 머트리얼즈가 어제 전 끝나고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무증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한 15% 이상 오르면서 5G 섹터를 같이 댕겨가지고 그때 말씀 HFI 같은 경우는 추세 깨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견고하고요. 그래서 5G 섹터도 견고하고 기존에 강했던 섹터도 역시 조금 추세가 살짝 무너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장이 오를 때 같이 올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가 강하게 당겼던 섹터가 우리가 화학 섹터 기억나시죠? 그래서 효성 그룹 주들이 효성 브라더가 올랐잖아요. 효성 브라더. 그런데 오늘은 더 올랐습니다. 효성 화학이 8.9% 효성 첨단 소재가 9%. 그런데 효성 첨단 소재는 어제까지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락수지에서 탈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 TNC에서 4.9% 다른 종목들이 올랐는데 효성 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레포터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부분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면 이쪽 화학 섹터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최근 동안 안 움직였었는데 드디어 그 레포트빨이 좀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황이 나아지고 있고 시장 매수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매우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중이고 위에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메타버스 살래 엔터 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만약에 산다면 화학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 이유. 그래서 대답한 게 싸니까. 싸고 마음이 편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섹터별로 전이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는 표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섹터들이 돌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시장을 바라보고 기분 좋게 하고 왔습니다. 이 분위기가 물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돌변 급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분위기가 조금 이어질 거라고 혹시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여전히 변동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일단 다음 주 12월 중순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출애 구간이라고 전략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빠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보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좋았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많이 올라갈 때 쫓아잡거나 혹은 내가 물려있던 종목을 추가함에서 해서 비중을 크게 실거나 그래 버리면 여기서 시장이 한 2, 3일 정도 누워 버리면 그 종목이 세게 올랐던 종목이 또 원위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같은 냉정과 열정세. 단 괜찮은 것 같을 경우는 전조점 무거운 수준을 크게 깰 확률은 그래서 매우 적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늘 아까 고무적으로 보였던 이유 같은 경우도 이게 특징 업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미국장에서도 리오프닝 섹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장 시작을 할 때 여행, 항공, 카지노 섹터가 같이 동반으로 떴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 떠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아침으로 쳐다봤어요. 이게 연관이 되느냐. 여행주 세일 때 가장 빨리 튀는 종목이 노란풍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단기 매매를 한다면 여행주는 원래 오래 들고 가는 주식인데 그래도 내가 여행주를 단타 한번 치고 싶어. 그러면 노란풍선으로 하긴 합니다. 여행주들 가운데도 노란풍선이 일찍 반응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갑자기 확 튀는 종목은 느낌으로 봤을 때 레드캡 투어라는 중고차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레드캡은 좀 더 변동폭이 크고? 맞습니다. 대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의 화두는 그거였죠. 노란풍선이 10% 이상 떠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 30% 가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의 고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전통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윗고리를 달고 밀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윗고리거나 은봉이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그런데 우리가 또 최근 올해 리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의료기기 섹터라든지 의류 섹터, FNF 같은 종목들은 종가까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스텐 임플란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10% 그리고 덴티움 회사가 12% 그런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치과적 의료기기, 중국의 모멘텀도 충분히 작년부터 나왔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밑에서 끝까지 양봉 세우면서 끝났고 그리고 올스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들어온 것 대비해서.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통 리오프닝, 여행, 항공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안 보이니까 조금 그래도 떳다가 밀리는 거고 이쪽 의료기기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저희가 주목했었던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였기 때문에 그거를 업종 피크 아니면 진짜 우리 리오프닝이 될 수 있다, 오미크로에 완화된다라는 뭔가 시그널이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어느 정도는 선매수 측면에서 감지하고 밑에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화학 섹터를 싼 종목을 잡을까 혹은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올해 FNF 같은 올해 핫했었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봐도 있고 지금 밑에서 그러더러 추세를 돌파를 했는데 그런 쪽을 해볼까 지난주까지는 게임 엔터 아니었으면 답이 없었습니다. 메타버스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넓어지는 중이고 특히 최근 아이폰 13까지 있으면서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그리고 뉴스 보니까 폴더블 라인 증설한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폴더블 관리자들도 최근 밀렸다가 오늘도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매매를 할 때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때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이 조금씩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쭉 보면서 그래도 기분 좋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엔터즈가 강하게 올랐는데 옳은 배경 같은 경우는 저희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랑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의원이 중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오전 11시 정도에 속보로 팍팍 뜰 텐데 속보에서 제목만 뜨더라고요. 제목 뜬 이유는 뭐냐면 게임, 영화, 방송, 음악 등 문화, 콘텐츠,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 이래서 제가 제목만 딱 떴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할형 완화. 물론 투자자분들이 한할형 완화 이거 맨날 뉴스로 당해가지고 지그지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 됐든 엔터 쪽, 게임 쪽이 우리가 게임 엔터가 과거에 항상 가다가 말았었던 이유가 중국 한할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쪽으로 발화가 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쪽 중국 쪽까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내용이 나온 게 작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오문희라는 영화 아세요? 오문희? 나문희 여사님 나오는 코믹 영화를 하는데 그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영화가 중국 극장에서 상영이 된 거가 2015년도에 암살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문희 영화가 개봉을 중국에서 해요? 네. 아니 그 영화도 참 좋은 영화입니다만 굉장히 어찌 보면 그래도 나름 블록버스터라든지 좀 더 상업적으로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영화들도 있을 텐데 그 중간에 과정 같은 경우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딱 터지면서 나머지 친구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국가 간의 관계가 달리긴 했겠지만 그러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고 이러면 단순히 다음 달에 안 한다 이런 표현은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자체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시장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기폭가 되지 않았나 같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컨텐츠 쪽은 중국이 너무 여러 해 동안 실망들을 많이 해서 중국 오케이 빼고 나머지로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밸류를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만약에 중국이 혹시 열린다고 하면 플러스 무조건 이건 플러스니까 지금 밸류 리헤이팅이 되는 거죠. 중국을 지금 빼놓고도 이 정도인데 중국이 플러스 될 걸 만약에 가능성을 본다면 훨씬 더위보다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지만 콘텐츠 미디어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 중국의 고위인사와 만나서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거죠. 양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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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에 북경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해들은 이제 뭐 하날령 하면서 동계올림픽 하니까 또 와주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진해들은.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풀어주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하긴 그러네요. 올림픽 같은 데서 또 예를 들면 지금 서구 몇몇 나라들이 정치적인 보이콧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정치적인 게 아닌 그냥 아예 그냥 참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준 것도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겠죠. 뭐 이럴 때는 또 어쨌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한 알용을 좀 훨씬 더 열어주는 이런 식으로 가능성도 충분히 계산해 볼 수 있다. 아유 역시 또 박세기 전부님의 인사이트 그리고 우리 박현상 차장님의 디테일 이런 것들이 딱 조화가 되니까 아 뭐 쭉쭉 저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오늘 장 마감 상황 정리였고요. 오늘 내용들은 이 정도 하면 다 나왔을까요? 네. 거의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인 리오프닝 섹터 여행, 항공, 카지노 여기 호텔까지 같이 좀 들어가나요? 호텔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정 프로님이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즈 볼 때 넷마블 생각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의 이게 지금 오늘 엔시소프트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넷마블 올 차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항공 섹터 오르게 되면 이제 호텔 섹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분위기 조금만 타면 전이될 수 있다고 봅니다. 5월 달에요. 호텔실을 안 사면 바보였습니다. 정말로. 5월 달에? 네. 4월 때, 5월 달 그때 올라올 때는 정말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전 증거사 매수 탑픽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때 5월 달에 탑픽이었던 종목이 지금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간을 좀 기다리면 충분히 탑픽이 돼서. 5월 달에 안 사면 바보지만 9월에 사면 바보죠? 아니죠. 내년 5월을 보고 살 수도 있고. 내년 5월을 보고. 아, 진짜 딱 고점이었더라고요. 제가 또. 귀신같은 고점 판독기라는 말을 저한테 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신기하게. 야, 어떻게 호텔실라제가 10만 원에 샀을까. 참 신기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그때는. 지금 7만 5천 9백원이네요. 네. 그때는 참 어떻게 그걸 샀는지 몰라요. 넷마블도 그렇고. 자, 하여튼 오늘 장 마감 상황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고요. 우리 박현상 차장님을 기분 좋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안타 증권 요즘 뭐 행사하는 거 있습니까? 오늘 기분도 좋은데 혹시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 잠깐 시간 좀 드릴까요? 저희 회사는 항상 고객들한테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제 마음속의 행사 그리고. 아, 그렇습니까? 네, 하고 있고. 일단 저희 회사 직원들이 가장 휴머니즘적입니다. 아, 가장 인간적이다. 네. 뭐 이게 딴 건 제가 한마디를 하자면 고객이랑 같이 운 적도 있고요. 아, 고객의 눈물과 함께. 네. 그냥 같이 통화하다 보면 울어요. 아, 인간적이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짠해지고. 그런데 저 울고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애도 울고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풀이가 필요하고 정말 같이 울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유한세제국 부천지장 박현상 차장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빨간색 넥타이와 함께 좋아지는 시장 소식 계속 전해주시면 참 기분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 모두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